1. 시집 일단은 우리 언니 시집갔어? 네. 응 시집갔어. 응. 그리고 왜 이렇게 일찍 갔어? 그때는 좋아가지고. 좋아가지고. 근데 좋아가지고 시집갔는데 살아보니까 어때? 살기 싫지? 네. 에휴. 언니 엄마가 속이 빠지겠다. 네. 응? 집이 너무 싫었어. 맞아요. 응? 네. 그래서 부모님이 싫은 건 아니야. 네. 맞아요. 부모님이 싫고 부모님이 원망하고 이게 아니야. 그냥 집이 싫었어. 집이 싫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그냥 내 삶을 찾고 싶어서 언니가 그리고 뭐를 일을 하는 것도 내 맘처럼 안되고 그러니까 시집이나 가자. 남자도 있으니까. 뭐 이 사람 괜찮은 것 같고 날 책임져줄 것 같고. 네. 맞아요. 그치? 네. 한치도 안 틀리죠?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한 마음에 좋으니까 집은 떠나고 싶고 내 삶을 찾고 싶고 근데 그게 내 일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그냥 가정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애도 생겼고 네. 응? 네. 살아 보자 하고 이렇게 갔단 말이지. 네. 근데 막상 살아 보니까 이거는 너무 아니야. 숨 막힌다 그래. 네. 맞아요. 숨이 턱턱 막힌다 그래. 남편이 너무 숨 막히게 해 온 일을. 네. 어쩔 때는 감시 당하는 것 같고 전화 오는 것도 내가 걱정이 돼서 궁금해서 전화 오는 게 아니라 감시처럼 느껴져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 병적으로 자꾸 변해. 정도가 자꾸 심해져요. 12년 됐는데 갈수록 더 심해져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처음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언니가 네. 내가 뭐 유책 배우자가 되듯 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네. 실질적으로 정말 잘못한 게 있으면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 좀 이해가 가는데 네. 그런 것도 없단 말이야. 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데 네. 안 살고 싶지. 네. 과연 놔줄까? 안 놔줄 것 같아. 그쵸? 그래서 무디요. 그래서 무디요. 놔두지는 않으면서 바뀌지도 않으면서 고쳐지지도 않고 언니를 잡고 언니를 잡고 손아귀에 질려고만 하고 손아귀에 질려고만 하고 첫 단추가 일단 잘못 껴졌고 하지 말아야 될 결혼 해버렸고 그러면 뭐 지나간 거야 되돌릴 수 없는 거지만 현실적에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신랑이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고 이혼은 하고 싶고 지금 현재 현실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신랑이 유책 배우자가 아니야 또. 뭐 이혼할 건덕지가 소송을 더 건덕지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뭐 그러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혼을 소송을 하게 되면 또 길어질 것 뻔하고 신랑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인지를 못해요. 언니가 수없이 소리를 지르고 울며 불며 얘기를 했지만 신랑은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해요. 맞아.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가 또 없어. 대화가 안 돼요. 말이 한 네다섯 마디 이상 오가면 무조건 싸우고 싸우고 그러니까. 스물 여섯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여섯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언니 언제 결혼했어요? 저 스물 네 살 스물 네 살 스물 다섯 스물 여섯 혼사 혼기 스물 네 살 더 빨라 언니가 20대 중반에 혼사가 들어있는 건 있어요. 4주에 20대 중반에 혼사가 들어있어서 혼사는 하는 거 들어있지만 그때 그 혼사는 하지 말아서 해도 혼사거든. 네. 그리고 언니가 서른 세 살 서른 네 살 이때도 혼사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때 그 시기 때 결혼을 했으면 언니가 이만큼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서른 네 살 지금 오늘 나이가 어떻게 돼요? 서른 여섯 서른 여섯. 네. 지금은 아니라도 서른 아홉 되겠으면 이혼을 하겠다. 서른 아홉 되어야 이혼이 되겠다. 서른 아홉 전에 이혼하기 힘들 겁니다. 언니가 인생에 뭔가 변화라든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인생에 어떤 전환점 변화라든지 이런 게 서른 아홉 서른 아홉에서 마흔 두 살 이 사이 있어요. 서른 아홉 마흔 마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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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4년 상간이 있어요. 그 시기 때 이혼 소송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서로가 별거 아닌 별거 별거 시작하면서 소송까지는 아닐 거예요. 별거가 될 거예요. 별거를 하면서 둘이 갈라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도장을 바로 찍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혼을 가기 위한 어떤 수순이 필요한데 뭐 간제 뭐 법적으로 뭐 이게 아니라 서로가 진짜 뭐냐면 그냥 남남처럼 이별을 하면서 어 그냥 법적으로도 뭔가 결론이 나는 그래서 단실적으로 뭐 올해 이혼하자. 올해 끝. 이게 아니라 질질질 끌면서 한 3, 4년이 걸리면서 이혼이 될 거예요. 서른 아홉 때부터 그게 시작될 거예요. 지금 언니 별거를 하려도 별거 할 수가 없어. 별거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가 있냐 그러면은 어 지금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언니가 어 아직까지 내 능력적인 부분 재량적인 부분이 부족해요. 맞아요.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네. 독립이 안돼. 네. 그래서도 언니가 많이 망설이게 되는. 네.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 포기하고 싶지 않고.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언니가 싸우면서도 힘들면서도 꼭 참고 있는 거지. 이혼하고 싶으면은 경제적인 독립부터 먼저 아세요. 이건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만신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네. 인생 선배로서 네.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네. 경제적인 독립부터 아세요. 네. 그러면 애들 애 싸우고 언니가 도망 나올 수도 있어. 내 경제적인 독립만 되면. 네. 언니가 젊었을 때 게을럭한 부분을 지금으로 시작하라고. 언니 그거 정말 안됐잖아. 네. 그렇잖아요. 네. 경제적인 활동이 안돼서 언니가 그렇게 지식 간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렇지? 네. 부모한테 더이상 손 벌리기도 싫고. 끝에 써따라 왜 이렇게 안됐지. 지금이라도 해. 응? 네. 자. 언니가 열었어 딱 넘어가면서부터 네. 바람이 지기 시작했어. 네. 부모가 걱정을 끼치기 시작했다고. 응? 뭐 그렇게 해서 뭐 날라리처럼 뭐 이런건 아니지만. 네. 네. 맞아요. 그랬어요. 집을 나가고 나쁜 친구랑 어울리면서 이거는 아니지만. 네. 16살 때부터 언니가 겉돌기 시작하고 네. 어떻게 보면 사춘기가 온 거죠. 그때. 네. 네. 맞아요. 그렇지? 네. 21살 때까지 언니가 중심을 정말 못 잡았을 거예요. 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진짜 뭐냐면은 뭐 게임을 하든 네. 여자인데도 분명히 게임만 하세요. 그치? 네. 초박혀가지고. 네. 맞아요. 그러면서 21살 때 조금 밖을 돌았죠. 네. 네.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러면서 이 남자 만나가지고 어? 꽃 시킨거지. 네. 이 사람이 꼬인거죠. 어떻게 보면 신랑이. 네. 안 그래요? 네. 맞아요.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너무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네. 13살 차입니다. 13살? 네. 그러니까 그 시기 때 3살 차이면 그 사람은 그래도 기반을 크게 다져놓지는 않더라도 돈 쓸 줄도 알고 네. 자기 그게 있으니까. 그걸 언니한테 물질적인 걸로 안정을 좀 줬겠죠. 그치? 그러니까 그게 다 편해 보였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언니가 크게 해보지도 않고 시중부터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자, 내 경제적인 독립도 중요하지만 아이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 엄마이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여자든 남자든 자기 수준에 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수준에 돈이 있는 것보다 여자들이 수준에 돈이 있어야지 여자들이 조금 더 강해집니다. 강해다는 게 뭐냐면 고개 쳐들어라 강해한 게 아니라 내실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련이 같은 경우 이때까지 경제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전무해 보여요. 기껏 했더니 알바 정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재주가 있고 내가 이때까지 했던 이력서라든지 이런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니가 지금 경제적인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를 배워서 내가 정확한 직업을 찾아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밖을 나오세요. 일단 알바라도 하세요. 이해하세요? 네. 사회, 활동, 인간관계 이것부터 구축해 나가세요. 언니가 지금 뭔가 내가 정확한 직업을 달고 내가 뭐 반연구를 할래요. 뭐를 미용료를 할래요. 아니면 내가 자유증을 딸래요. 이거 하면 언니 못해. 안 돼. 수없이 많이 생각해왔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잖아. 정말 틀렸어? 맞아요. 신랑이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등록하고 뭐를 배우고 이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 앞에 편의점이라도 집 앞에 설거지할 때라도 있으면 나가시고 파트타임이라도 내 용돈벌이 하세요. 그게 더 빠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시간을 늘려가고 내 바운드리를 넓혀가셔야 돼요. 서서히. 그렇게 하면 나와집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랑한테 질환을 하더라도 그냥 묵인하세요. 그리고 신랑이 언니한테 전적으로 맡기지를 않아. 네. 맞아요. 경제권을 전적으로 맡기지를 않아. 그렇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난 내살라고 하는 거니까 입 때라고 하세요. 물론 부부관계에 입 때라고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언니가 그거는 싸워서 무건의 수행으로 싸워서 이기세요. 네.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언니는 언니 주가대로 하라고. 네. 지랄을 하든 말든. 네. 어. 알겠죠? 네가 정의심이 된다 그러면 지패스를 달든 사람 붙여라. 어? 난 나는 떳떳하니까 난 내살로 할 거라. 너희 짖어봐라. 난 짖어도 나 날 거다. 이런 식으로 무대보로 나가세요. 알겠죠? 네. 그렇게 나가셔야 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점점점 바운드를 넓혀가는 거예요. 나만의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거죠.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거.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배우고 이런 거. 배우고 이런 거는 안 될 겁니다. 못 할 거예요. 그렇게 넉넉하게 주지도 않고요. 정말 틀렸어요? 맞아요. 비싸다고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넉넉하게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언니는 언니 단돌이를 하세요. 작게 벌어도. 네. 네. 또 그렇게 한다면 돈 가지고 또 지랄할 거예요. 니 보니까 니 알아서 써라. 이렇게 또 할 겁니다. 유치하고 치졸하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러면 돈 안 주면 뭐 종이사 다 끊어보고 오히려 언니가 무대보로 미친년처럼 나가라고. 아 네.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알겠죠? 사람 질들이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질들려고 하기보다는 내살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아들이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이 둘째예요, 첫째예요? 아들이 첫째예요. 첫째. 딸보다 아들 걱정이 좀 될 거예요. 네. 맞아요. 딸은 영악해요. 네. 맞아요. 너무 영악해요. 네네. 너무 약하고 얌삭지고 네. 눈치도 빠르고 네. 둘째들이 특징이기도 한데 둘째가 딸일 경우에 더 그렇죠? 네네. 근데 우리 아들라면 너무 무던해요. 네네. 너무 무던한데 속이 깊은 것 같으면서도 아려요. 네. 응. 그리고 눈치를 너무 많이 봐. 네. 맞아요. 그래서 언니가 항상 이 아들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게 많을 겁니다. 아들은 언니 소심한 것 같으면서도 황소 고집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고집은 엄청나게 고집을 잘 피우진 않는데 고집을 한번 피웠다면 되게 황소 고집이에요. 딸보다 더 고집세요. 네. 아빠의 기질도 많이 나갔어요. 고지식한 거. 네. 외골 쓰는 거. 네. 근데 아빠랑 부딪힘이 많을 겁니다. 네. 맞아요. 아빠 싫어요. 네. 아빠도 이 아들에 대해서 자꾸 입을 대요. 네.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자꾸 아들한테 잔소리라든지 네.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써요. 자꾸 후 닦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소심한 아이가 더 위축되고 네. 더 자존감 떨어지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그러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 가정을 배치고 싶지 않아서 원만한 가정을 가지고 싶고 아이들한테 유원한 부모가 안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아빠라는 존재로 인해서 우리 아들이 더 자존감이 낮아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신랑이 대화를 해서 이해가 되고 서로 이제 고칠 노력이 있다 그러면은 서로 막 계속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들은 될 수 있으면 일찍 집을 떠나는 게 좋아요. 아 맨날 엄마랑 둘이 나가서 살고 싶다. 네.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우리 신랑도 그랬거든요. 네. 자기 아버지를 두고 맞아요. 그랬어요. 똑같아요. 네. 신랑이 자기 아버지, 시아버지화 되려 하겠어요. 자기 아버지를 그런 부부를 너무 싫어하고 너무 힘들었는데도 자기도 똑같이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아들은 아빠와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딸이 떨어지는 게 좋아요. 아들을 위해서는. 아들을 위해서는 빨리 떨어지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보낸다거나 나중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아들은 아빠와 함께 있으면서 아빠라는 존재가 학원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이한테는. 부모라는 존재는 정말 중요하지만 중요하고 있어야 될 존재는 맞지만 존재 자체만으로 괜찮은데 함께 어울림으로 해서 우리 아들한테는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약 자양분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조금 말하기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될 수 있으면 아이와 아빠는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싸울 수도 있고 싸우면서 건강하게 해결하고 건강하게 화해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은 건데 이 집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언니가 우리 대주로 신랑을 조금 무시하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시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깔로 보고서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에서 열까지 부딪히지 마세요. 그냥 대꾸를 대꾸를 안 한다기보다 그냥 그러고 지나가시지 말을 받아치면서 자꾸 싸우더리를 만들지 마세요. 어 그래 알았어 하고 치우어야 되지 말 한마디 딱딱딱 몇 발이 날라오면 언니가 자꾸 받아치면서 그게 더 큰 싸움이 되니까 뭐 그래서 언니 무조건 참아라 이게 아니라 그냥 화목하기보다는 언니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그냥 어 그냥 그냥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말을 받아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숨 막히고 답답한 시기고 부부간에 이별수가 들어와서 이별수가 올해 작년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벌써부터 들어왔고요. 5,6년 전부터 이미 들어와 있고 5,6년 전부터 부부 사이가 진짜 시끄럽게 계속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냐면 그거 자꾸 치닫고 있는 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넘기고 가고 넘기고 가고 그런데 엄마 팔자랑 너무 많이 닮았어. 진정한 진정한 엄마예요. 엄마와도 비슷해 언니가. 우리 아버지도 비슷해 우리 아버지와 신랑이랑 진짜 거지 한층도 잘 안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살려고 그러면 그래도 엄마는 자기 능력이 있어서 자기 능력과 살았잖아. 그거라도 봬요. 네. 알겠지? 그래.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혼한 시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희미열이라든지 이런 시기는 들어있으니까 고교교를 하려고 하면 언니가 언니 바운드리를 조금 높여가야 된다. 그런 소리가 나와요. 알겠죠? 감사합니다.